하나님 말씀 10편 69편 13절 말씀입니다. 10편 69편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하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편 69편 말씀은 다윗의 만년에 일어난 아도니아의 반역사건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요 이런 반역사건 속에서도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요. 2, 3, 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일종의 비탄시의 한편이죠. 극심한 고난과 또 불이한 핍박 중에서도 다윗은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요 고난 속에서도 더욱 성장하는 의인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로 원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13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에도 보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겪게 되면 주변과 환경 바라보죠. 먼저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들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구원의 응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나를 반기시는 때에 죽게 기도하오니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다윗의 당시의 형평과 처지는 극심한 어려움이었어요. 극심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반기다 했습니다. 반기시는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반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갑게 맞아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반겨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때의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다윗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69편을 돌아가셔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69편을 보면요. 물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들이 물이 또 큰 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물들 물 큰 물 이것은요. 다윗에게 닥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같은 문제 물들 같은 문제 큰 물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계속해서 문제가 닥치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을 다윗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의 때를 주를 만날 기회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때가 주를 만날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겪으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곤경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본문에는 물들 큰 물이라 기록했는데 좀 전에 읽어드린 시편 32편 6절에는 보니까 홍수가 범할지라도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범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할지라도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째서 다윗에게 이 홍수 같은 문제가 닥쳐왔지만 그에게 미치지를 못했습니까 어째서 크고 작은 문제가 내게도 계속해서 닥치는데 그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까 10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요하의 명령을 전하노라 요하께서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또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또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들이 물, 큰 물 아니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아직도 죄투성이 문제투성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셔요. 나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또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요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강구하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반기시면서 맞아주시는 하나님은요 내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강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했지만요 언약적인 응답을 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닿기잖아요. 우리는 당장 시급한 문제 하나님 이건 먼저 해결해 주세요. 당장 지금 이 시간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구원의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응답받기를 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또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으면요 나의 모든 삶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큰 물이 또 홍수가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믿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요 보좌에서 함께 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은 오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풀어간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연 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 때문에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윗은 기도 때문에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다윗은 기도 응답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찬성했어요. 기도 응답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는 내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이상 자신이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고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다윗처럼 기도의 기도 응답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물 물들 큰 물 홍수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을 줄 압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은 반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다윗처럼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처럼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구부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권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진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들이라 아멘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응답하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